구수경님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다같이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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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항상 고랄까 고랄까 고른다고 유관만 막히네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안이냐 가슴을 조금 알아보자 아직 전혀 없는 질설리여 몇 생년을 생각하겠군요 가슴을 조금 알아보자 가슴을 조금 알아보자 가슴을 조금 알아보자 가슴을 조금 알아마ють 여러분들 아시아 acne 의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구 ersch겸 인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박 min iv 박수 박수 한가릇 길었다 보내다 보니 호라고 빛나게 인생 웃으며 울었던 길은 아니야 한가릇 길었다 보내다 보니 한가릇 길을 잃어버린다 한가릇 길을 잃어버린다 한가릇 길을 잃어버린다 한가릇 길을 잃어버린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구수경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또 찾아뵐 수 있어서 이렇게 또 단합을 오늘 화합과 한마당 큰잔치죠. 가산면민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한 얼마 전까지 날씨가 조금 싼싼했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날이 또 축복하듯이 우리 하늘에서 이렇게 정말 따뜻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이 조금 안 부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게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요. 이런 운동의 날이 큰잔치할 때는요. 비 오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또 화창한 날씨에서 해야지 또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또 더 즐겁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하늘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이렇게 옆쪽에 천막에 아무래도 햇볕 때문에 천막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박수 함께 보내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 즐겨주시면서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들려드릴 노래 우리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진아 선배님의 미운사네 라는 곡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나는 노래니까 아시는 분들 함께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 바로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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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일인지요 지금 우린 해줬네 미안해 가슴 말고래 당신 사내야 미운 사내 미운 사내 미운 사내 자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소리 질러 좋습니다 우리 훈련하시는 분들은 무대 앞쪽으로 나오셔서 쳐져 마세요 왠지 난 영원의 향에 감동에다 우린 터지 우리 사랑이라면 사랑하는 넌 넌 내 맘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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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열심히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끝까지 즐거운 무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 계실 때는요. 아무래도 제 노래를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다음 곡은 제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친정엄마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우리 또 진성 선배님의 보리꼬개라는 곡 아세요? 그 곡을 좀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많이 많이 들어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노래 친정엄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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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보기 더 이상 우리의 엄마 이제 한번 다시 살찐해 보니 우린 흐르네요 하이, 지금 내 눈 이 눈 보기 더 이상 우리의 엄마 하이, 지금 내 눈 보기 더 이상 우리의 엄마 하이, 지금 내 눈 보기 더 이상 우리의 엄마 이 눈 보기 더 이상 우리의 엄마 하이, 지금 내 눈 보기 더 이상 우리의 엄마 나처럼은 살지만 단심을 썼네 가슴이 부르신 일이네요 누가 내 계획에 있는 주님을 보니 영원을 하내대요 아 잊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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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내 친정엄마 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노래 괜찮은가요? 네! 고맙습니다.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친정엄마 맞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아니고 친정엄마에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노래 들려드렸으니 공식적인 마지막 곡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를 드릴텐데 분위기가 좋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두 글자 외쳐주시면 아주 끝까지 어차피 땀 흘린 길에 끝까지 열심히 한번 노래 부르고 가보도록 할테니까요 마지막 곡은 우리 트로트 가수의 꽃이라고 하면요 이 행사장에서 메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나는 메들리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래로 엮은 명곡으로 엮은 메들리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끝까지 안전하게 행복한 시간들 많이 남기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누구라고요? 구수경!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거의 여기 한 3천명 정도 계시는데 한 3분 정도 제 이름을 기억을 해주셨어요. 제 이름은요 기억이 안나신다 하시면 구수한 누룽지같은 가수 구수경 이렇게 외워주시면 다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기쁨이 되어 지워 이제 나는 슬픔 내가 지워 우리 사랑만 부를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 손이 한번 신나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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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